김은혜 입상자 인기상 인기상이 노래자랑 사상 처음으로 세 팀이 뽑혔습니다 대단합니다 인기상 세 팀 중에 먼저 헤이 비스톱 불러주신 김은혜 댄스 여보 아주 기쁘하십니다 이혜리씨가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인기상 두 번째 분 좋습니다 유랑 청춘 불러주신 이달만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인기상 세 번째 팀은 아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노랑장 노랑장 빨린다 벌써 예 얼쑤 불러주신 분야 감사합니다 최필씨가 선을 주시고 배달 걸어드리겠습니다 아유 아버지가 즐거워서 춤추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녀상 장녀상 두 팀 대단합니다 장녀상 두 팀이 먼저 찔레골 불러주신 서지희씨 나오세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 장녀상 두 번째 분 아유 뭐 기타도 하시고 하모니까도 부르시고 미군사람 불러주신 김태식지 고맙습니다 최필향이 상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네 진작하셨죠 남원상수 불러주신 박예진아 예진아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오늘의 최우수상입니다 상을 주실 분은 나진구 구청장님께서 상을 주시겠습니다 나오시죠 예 오늘의 최우수상 예 내 이럴 줄 알았지 장내 애기엄마 연인 불러주신 김해진 예진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네 방금 문의를 써드렸어 아 엄마 생각나시나봐 그죠 자 전국 노래자랑 최우수상 하신 분의 노래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막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인구장 잘 갖고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기절 모든 걸 버리고 그대 뒷댔 서서 나의 뒤로 가니라 운명이 나게 말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잘해주신 분들에게는 참 좋은 은행, IBK 기업은행, 새마을금고, 장수돌침대, 요실금 언더웨어 디펜드 스타일, 건강기능식품 녹식초 스피룰리나, 태화 홍구장과 질감 농산 떡살떡뿐, 흑표 산소침대, 국민건강백세 미건 의류기에서 100점 상급권을 드립니다 당신은 아실테죠 넌 기도가 만나게 되는 말 자신 없이 말아요 당신은 아이스크림 tyres 정말 더 Bus워진 것 같아요 당신은 아이스크림에 대한 싸움이 된 것 같아요 당신은 아이스크림에 대한 스스로 돌아와서 당신은 아이스크림에 대한 싸움에 대한 상승 Sul